안녕하세요. 그린스위스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궁금해하는 3가지 스위스 면적, 인구, 그리고 1인당 GDP를 한국과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스위스가 한국보다 작은 나라에 남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스위스 면적은 41285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약 40% 정도 됩니다. 2022년 기준 스위스 전체 인구는 878만명이며 같은 연도 서울 인구는 스위스 전체 인구보다 많은 998만명입니다. 2021년 기준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스위스는 93,500달러로 세계 3위를 차지했고 대한민국은 35,100달러로 세계 29위를 차지했습니다.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지만 세계 경제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 관광객이 대화를 듣고 만들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구글에 물어봐야 하겠죠? 스위스에서 행복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